전국 8대 5지인 완주 동상면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재 씨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완주 대하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보고회를 주관한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2024년까지 전망대 조성을 비롯해 상징 조형물과 포토존 설치, 만경강 발원샘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북권 신규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돼 도비 2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재 씨는 독거 치매 환자나 부부 치매 환자 등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와 작업치료사가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기초건강관리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말벗도 해주고 인지강화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서로 정서적 안정을 돕고 돌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실 지역 여성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가 지급됩니다. 임실군은 다양한 농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추 수확차를 비롯해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파종기 등을 선정된 70농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이나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입니다. 순창 풍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총 4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말까지 연면적 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인조잔디 운동장과 메아리길 등을 설치해 지역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